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해 동국대가 개최한 서울국제명상페스티벌이 올해 공모전을 더한 명상엑스포로 대중을 찾아갑니다. 동국대는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에 앞서 108초 명상 영상 콘텐츠와 국제명상음악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두 공모전 모두 명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참가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작은 명상엑스포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영상은 1인 1작품, 음악은 1인 2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